유한 보스코 성인은 이탈리아 토리노 인근 시골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힘든 생활이 이어졌지만 어머니의 엄격한 신앙교육 덕분에 1841년 사제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청소년을 특별히 사랑해 방황하는 아이들과 전쟁고아들, 교도소의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쏟으며 돌보기 시작했다. 또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가난한 젊은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공부를 가르쳐 나갔다. 성인은 가난한 젊은이들이 기술을 배우고 그리스도교 생활을 익힐 수 있도록 1859년 살레시오 수도회를 상립했다. 이어 1872년에는 살레시오 수녀회도 설립했다. 탁월한 교육자이자 청소년들의 아버지요 스승인 보스코 성인의 묘비에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새겨져 있다. 오늘 미사는 장숙희 엘리사벳, 정가연, 이종욱 바오로 부재, 김범석 토마스, 김현석 알베르토님의 영육관 건강과 평화를 함께 기도하며 봉헌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주님 당신의 사제들이 의로움의 옷을 입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환호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례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평화한 사제의 영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요한 보스코 사제의 기념일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줬던 사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 매체들 통해서 이 미사를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또한 이 미사 중에 지향을 넣어주신 분들과 또 몸이 아프신 환호들을 위해서도 함께 이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참여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해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선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흐물을 소리하는 날이다 죄타시오 죄타시오 저의 큰 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말려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들어주소서 전하시 하느님 저에게 차비를 부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차비를 베푸소서 주님 차비를 베푸소서 그리소님 차비를 베푸소서 그리소님 차비를 베푸소서 주님 차비를 베푸소서 주님 차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된 요한 사제를 청소년의 아버지요 스승이 되게 하셨으니 저희도 똑같은 사랑의 불로 타올라 오직 주님을 섬기며 형제들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사랑의 심여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사무엘기 학원 1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어 임금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유압과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내보냈다 그들은 암몬 자손들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저녁때 다윗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옥상에서 내려다보게 되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는데 어떤 이가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파세바로 히타이트 사람 우리와의 아내가 아닙니까 하였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왔다 그 뒤 여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제가 임신하였습니다 하고 알렸다 다윗은 유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를 나에게 보내시오 하였다 그래서 유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오자 그는 유압의 안부를 묻고 이어 군사들의 안부와 전선의 상황도 물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내려가 그대의 발을 씻어라 하고 분부하였다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오는데 임금의 선물이 그를 뒤따랐다 그러나 우리아는 제 주군의 모든 부하들과 어울려 왕궁 문간에 자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다윗이 그를 다시 불렀다 우리아는 다윗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다윗이 그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우리아는 밖으로 나가 제 주군의 부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다윗은 유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냈다 다윗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심한 곳 정면에 배치했다가 그만 남겨두고 후퇴하여 그가 칼에 맞아 죽게 하여라 그리하여 유압은 성읍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보기에 강력한 적군이 있는 곳으로 우리아를 보냈다 그러자 그 성읍 사람들이 나와 유압과 싸웠다 군사들 가운데 다윗의 부하 몇 명이 쓰러지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도 죽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어 싸우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어 싸우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나이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어 싸우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판결을 내리셔도 당신은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셔도 당신은 떳떳하시리다 보소서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미가 저를 베었나이다 주님 당신께 죄를 지어 싸우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소서 당신이 부수신 뼈들이 춤을 추리다 저의 허물에서 당신 얼굴을 돌리시고 저의 모든 죄를 없애 주소서 주님 당신께 죄를 지어 싸우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알렐루야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 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사제 영광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보고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나달이 엉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낯을 댄다 소악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지난 태림 시기에 가정축복시를 하려고 가정 방문을 가보니 본당 구역 내 생각보다 다자녀인 가정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야 하나 둘 키우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서 어려워하지만 새해 네일쯤 되면 아이들을 충실히 기르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처럼 사교육비도 많이 들어서 아이 한 명당 얼마나 든다느니 하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어쩌면 누군가를 생명을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심인지를 다시 한 번 보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옛날엔 집질마다 아이들이 둘 셋 있는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부모님 세대 때는 뭐 다섯도 적다 할 정도로 많은 자녀를 두셨죠 지금이야 한두 명만 돼도 쩔쩔매는 세상에 그때 그 시절을 살아왔던 할머니들에게 물어보면 정말 그 많은 자식들을 어떻게 다 기르셨냐고 물을 때 그분들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길렀나? 지들이 자랐지 옛날에야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돌볼 여력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린 동생을 돌보는 건 형과 누나의 몫이었죠 밥을 챙겨 먹이고 숙제부터 씻기기까지 모두 내 몫이라 여기고 당연히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끼리 컸다 할 만한 것이죠 자식들을 믿었기 때문에 바깥 일도 충실히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느님 나라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땅에 나달을 심고 나면 싹이 사고 이삭이 폐며 그 이삭의 나달이 연구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때가 되면 곡식을 얻으려고 수확을 하는 겁니다 물론 보다 많은 수확을 얻으려고 다양한 농법을 쓰긴 하겠지만 모두가 하늘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농사를 짓는 이들은 다들 압니다 하늘과 땅이 내어주시는 것이 바로 소출이란 걸 말이죠 하느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님이 키우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히려 그 믿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당신을 알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하느님 나라를 맡겨주신 겁니다 가르치고 기르라고 잘 성기고 봉사하라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의 권한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은 우리를 불러서 잘못한다고 질책하시지도 않으시며 더 기다려주시고 더 많이 배려해 주고 계신 거죠 하느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그리고 하느님께로부터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많은 짐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 둬야 할 것은 나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시고 나에 대해서 신뢰하고 계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하느님의 바람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으며 언젠가 그 열매를 볼 만큼 우리는 그 나라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사는 하느님 나라 과연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 나라를 어떠한 희망으로 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그 나라와 함께 더욱 기쁨을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느님 사랑의 실천을 다시 한번 담아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민의 오신 내로 저희가 땅을 일고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민의 오신 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오는 이 입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홍대의 참여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하시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거룩한 신비로 복된 요한을 영광스럽게 하셨으니 그를 기억하여 주님의 제대에 바치는 이 예물을 구워오시고 저희에게 용서와 평화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로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음을 주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하시오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그리스로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왔다 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오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 요한의 추기를 지내는 이 품을 교회에 주시오 교회가 그 거룩한 생활을 본받아 튼튼하여 지고 그 설교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기도로 부호를 받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거다 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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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없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없산나 거룩하신 아버지의 온수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를 통하여 성녀의 부로맘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액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여 해더지에서 해놈이까지 깨끗한 재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서는 이 액성을 성녀으로 거룩하게 하시여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로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암살을 드리며 축복하시고 조개여 제 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하트 모양으로 자네들과 암살을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저희 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해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지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흐를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제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재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구워오소서 이는 주님의 새막간 내 인생 제물이오니 너희로이 받아들이시여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 몸소 초일의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여 아버지께서 보호신 이들 특히 아님의 어머니 복대신 동정 마리아와 교회 피리신 성요색과 복대인 사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성요한 보스코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천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민나이다 주님이 화해의 재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사에 나오는 교회를 돌보시여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중안드레아와 보좌주교들과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 신아버지 사방에 엿어진 모든 자녀를 차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사다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 나라의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그리스로를 통하여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로를 통하여 그리스로와 함께 그리스로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누워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요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두 낙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차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연에서 보호하시어 복도의 희망을 품고 그저 예수리스도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날아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날다 주 예수리스도님의 직위에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여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주님의 평화를 서로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안하소서 주의 영원히 고나리다 행복하여라 주님이 돌아와 보실 때 깨어있는 종 주님은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기시리라 하느님의 어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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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된 요한을 기리며 받아 모신 천상 음식으로 저희가 힘을 얻어 믿음을 온전히 간직하며 구원의 길을 충실히 걷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로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천하 신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녀께서는 여인은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인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되리 사랑해 주 예수 홀로 모시고 영원히 여기소서 사랑해 주 예수 홀로 모시고 사랑해 주 예수 홀로 모시고 영원히 여기소서